지금부터 XDEBUG라고 하는 이 도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XDEBUG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 버그, 또 디버그, 디버깅, 디버거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 다 아시겠지만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이 버그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상의 오류를 의미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버그가 있다, 버그를 잡는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이 버그를 잡는 행위, 다시 말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행위를 디버그 또는 디버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디버깅을 도와주는 도구를 디버거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살펴볼 XDEBUG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디버깅을 도와주는 디버거에 해당되는 도구입니다. 이 XDEBUG는 오픈소스고 무료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XDEBUG를 사용하는데 어떠한 제한도 없고요. 또 크로스 플랫폼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 PHP를 여러분이 리눅스나 리눅스에서 사용할 때도 사용할 수 있고 맥이나 윈도우에서 사용할 때도 사용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일단 한 가지 여러분이 XDEBUG를 사용할 때 주의하셔야 될 것은 이 XDEBUG는 상당히 과격한 작업을 수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서버 환경에서는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서비스를 하는 실서버 애플리케이션의 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개발 환경에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XDEBUG를 통해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치를 하거나 이런 작업을 하기 전에 미리 조금 설명을 드리면 우선 어떤 버그나 어떤 프로그램의 맥락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화면은 이걸 제가 좀 줄여볼게요. XDEBUG-STACK.PHP라고 하는 파일인데 이 파일 안에는 제가 일부러 버그를 심어놨습니다. 선언되지 않은, 정의되지 않은 D라고 하는 변수를 호출했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을 하는데 그 에러가 발생할 때 XDEBUG를 설치해 놓으시면 보시는 것처럼 사람이 보기 편한 형태로 에러 메시지가 출력이 되면서 이 PHP는 기본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 있는 것을 보면 제일 먼저 C라고 하는 함수가 호출됐고 그 함수에는 달러 언더받 C라고 하는 인자로 파람은 테스트라고 하는 배열이 값으로 전달됐다. 그리고 그 내부적으로는 다시 B라는 함수로 호출하고 B라는 함수는 다시 A라는 함수로 호출한다. 그리고 각각은 얼만큼의 시간이 소요됐고 각각의 함수가 호출되는 과정에서 메모리가 어떻게 소요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실행하고 있는 PHP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는 전역변수나 아니면 지역변수와 같은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PHP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빈약한 에러와 관련된 피드백을 보완해 준 역할을 하는 게 Xdebug의 아주 기본적인 효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는 보시는 것처럼 이런 건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건데요. 어떻게 하는 건지는 뒤에서 살펴볼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떤 특정한 PHP 애플리케이션 예를 들면 index.php라고 하는 저 파일이 실행이 됐을 때 어떤 함수들이 실행이 되고 각각의 함수들은 실행하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소요되는가 그것을 %로 표시할 수도 있고 각각의 함수들이 호출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이 ms나 ms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show 그래프를 보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이 PHP의 다양한 함수들이 호출되는 과정에서 누가 누구를 호출하고 호출할 때는 그 함수가 이 PHP 애플리케이션에서 몇 번 호출이 됐고 걔는 이 전체 실행 시간에서 몇 퍼센트의 실행 시간을 사용했는지 이런 정보를 보여주는 것도 이 Xdebug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또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리모트 디버깅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이 어떤 PHP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때 이 리모트 디버깅을 이용해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한 줄 한 줄 이렇게 로직을 실행하면서 각각의 라인들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뭔가 비정상적인 접근 또는 비정상적인 로직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그 맥락에서 설정되어 있는 변수나 전역 변수가 같은 것들을 테스트하면서 어떤 문제점을 파악해 나가는 리모트 디버깅과 같은 고급 기껍을 Xdebug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Xdebug는 상당히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의 PHP 애플리케이션을 좀 더 높은 품질의 PHP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들 수 있는 도움을 주는 도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Xdebug를 꼭 한번 사용을 해보시고 자기의 환경에 맞게 적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동영상에서는 Xdebug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